오늘은 일찍 끝나가지고 퇴근했어요 이제 얼굴을 씻고 좀 쉬려고 합니다 이제 브이로그 많이 찍고 있는데 맨날 여기서만 찍더라고요? 맨날 이 배경 인정?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맨날 숙소 들어오면 여기서만 있습니까 이거 진짜 1년 정도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 가족들이랑 유니버셜 갈 때 샀던 거 근데 오늘은 이거 쓰려고요 이거는 은채가 선물로 줬어요 줬어요 인버한테 한명씩 한명당 머리가 짧아서 괜찮으세요 이거? 뭐? 뭐야? 저는 지금 일본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콩라면 있거든요 백기서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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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라면 그걸 진짜 좋아해서 일본에서 많이 사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으로 먹으려고요 기다리는 줌 맛있겠다 짜잔 말키스업 왔어요 잘 먹을게요 빠이 퇴근했어요 오늘은 제가 택배가 진짜 많이 왔는데 전 일을 못해가지고 많이 쌓여있거든요 이거를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자 하나씩 해볼까요? 이게 뭐야? 제가 레진아트 빠져가지고 제로드를 샀어요 너무 귀여워 미쳤다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건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엽다 선물형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레진아트 승리랑 파츠블 왜 이렇게 많이 샀대? 나비 파츠 샌리아 귀여워 먼저 이런 거를 보여줘 항상 도착하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싶어요 맨날 근데 뭐 괜찮아요 이런 거 예진이한테 쓰면 진짜 많이 써요 이런 거나 이것도 잘 쓰시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왜 이렇게 많이 샀어? 하나에 빠지면 일단 뭔가 만들어야 돼요 환경등 다 사야돼 레진아트는 진짜 끝이 없습니다 레진아트는 진짜 레진아트는 진짜 레진아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몰드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쉬웠다 이거 난 이거 많이 오래 기다렸는데 이런 몰드로 레진을 넣고 제가 원하는 색으로 키워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이 머리색 잘 어울린다 괜찮은데? 진짜 그만 사 재료들이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괜찮은데 좀 많이 샀다 이것도 몰드 아 이거는 이걸로 저게 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손콜 그래서 이걸로 채연이한테 소모드라서 약간 저게도 약간 여름 같지 않아요 여름에 딱이잖아요 그래서 만들려고 샀습니다 이거 콜 어 보인다 내가 아아 아까 보여줬던 이 멀드로 레진으로 만들고 이거를 마지막에 찍는 거죠 그러면 저게 저게 성콜이 완성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더 잘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런 거를 사진을 찍으면 재밌겠다 이렇게 딱 렌즈 앞에 이렇게 가놓고 헉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좀 좀 신기하게 나올 거 같은데 어 괜찮네 약간 느낌 있어 제가 최근에 또 샀던 옷을 사는 거 그렇지만 아프고 약간 연습복도 좀 예쁘게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귀여워 택배 찾을 때 진짜 재밌지 않아요? 거의 뭐 샀지 하면서 맞다 이거 맞구나 이렇게 근데 별로였을 때는 아 잘못 샀다 약간 큰 티셔츠 근데 귀여워서 굉장히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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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심하게 많이 오는 날이에요 맨날 이렇게 오는 거 아니고 너무 몰아서 소개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시켜서 귀여워 아 이거를 샀구나 내가 좀 쉬울 수 있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사려고 했는데 뭐 괜찮지 반바지 필요하니까 이거 사이즈가 저한테 진짜 꼭 빠져가지고 응 좋아요 귀엽다 이거 진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안 보이죠 저는 이렇게 사업을 가닙니다 저는 뭔가 별로 약간 아 왜 이걸 샀지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사이즈가 너무 안 맞다 그 정도 빼고는 제가 생각 생각이 없어요 어 뭐 마지막 아 귀여운데 저 여기 좋아요 이렇게 하면 완벽한데 완전 모너튼 쿠쿠라 연복싱 꾹 내일도 일찍이라서 내일도 일찍이라서 빨리 씻고 잘게요 잘자 짜란 이제 몰드 안에 레진을 넣었습니다 기뻐 뭐야 뭐야 이거 뭐 아무튼 이거는 24시간 기다리면 경화가 되니까 경화가 되니까 경화 기다리고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뭐 망할 수도 있죠 완전 망했던 그립톡 보여줄게요 이게 곰돌이 그립톡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스티커 넣으면 이게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뭔가 망했습니다 이거는 완전 잘했죠 이거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첫 작품 이거 제가 진짜 많이 마음에 드는 이거 더 그립마음메이드 MP3 키링이에요 포인트는 이 뒤에 있는 코리 제가 이렇게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진짜 인호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냥 뱁 이렇게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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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냄새 신기하다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저 캔들 진짜 좋아요 맨날 저희 전에 캔들 이거 약간 캔들만의 약간 그 밑 있잖아요 약간 그 밑 그걸 보면서 약간 힐링하고 자는 걸 좋아 됐다 오 신기해 미안했다 보여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걸 이렇게 중간에 빨리 끊는다 보여요 신기해 빨리 끊어 와 신기해 일단 이건 좀 기다렸다가 제가 저번에 저게 넣었잖아요 24시간 돼서 펼게요 이렇게 됐어요 예쁠 거 같은데? 우와 대박 예뻐 예쁜데? 그리고 아랫부분 짜란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예뻐 너무 예쁜데 이렇게 연결하는 파트 진짜 근데 조금 뭔가 귀여운데 약간 좀 안 맞아 봐봐요 약간 여기가 불안해 왜 그럴까? 그래도 잘 나왔어요 근데 줄 수는 없다 이거는 조금 안 맞아서 왜 안 맞을 수 있을까? 어어? 해야 돼 해야 돼 품을 먹고 있었어 됐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예뻐 이걸 좀 크미면 진짜 예쁘게 될 거 같아요 좋아 좋아 그러면 좀 이따가 구매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 캔들 거의 됐어요 거의는 안 됐는데 이렇게 아까는 완전 투명했는데 이제 물 투명하게 됐어 1시간 후 더 그두면 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좀 시간이 지났다가 해보겠습니다 네 위에는 채원 이름은 쓰고 봤고 밑에는 아직 완성되나 찾는데 이렇게 오리들을 누 봤어요 어? 잠시만 아니네? 나 여기 걸음 찍는 거였잖아 바보야? 이거 뭐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기다가 채원이라고 써야되잖아 여기에 채원 쓰면 안 되잖아 여기 거울을 붙여야 되는데 아 바보 지금 지금 알았어요 완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열면 짱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네 여기 거울에 있어야 되잖아 이거 제가 실수로 이거 UV 렌즈 말고 크리스탈 렌즈로 해야 되는데 UV 렌즈로 해야 되는데 UV 렌즈로 해버려서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휘면 이렇게 휘면 이 거울이랑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눈 뜯어요 눈 뜯어요 뭔가 안 맞아 하 진짜 귀엽게 했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귀여운데? 이거 채원이 형 때 진짜 턱이 왔는데? 아 슬프다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귀여운데? 빠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솔 전문 가게입니다 진짜? 사도 먹어본 적이 없어 진짜요? 좀 들었어 스쿠오카에서도 없고 오사카에서도 없어 도쿄에 도쿄에 도쿄만 있어 많은은 아닌데 많이 없어 뭔가 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의솔은 시루가 제일 맛있거든? 시루가 제일 맛있거든? 시루가 제일 맛있거든? 우리 다 똑같이 네? 알아서 해주세요 제일 맛있어 손이 제일 맛있을래요 그러면 그래? 오케이 거의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자? 음 이거 뭐지? 맛있어? 슈프 야구가 음 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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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포니 돌아다니 도쿄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말이 왔죠? 도시락 어디서 나타났어 도시락 아니에요 도시락 아니에요 물이 주황님 어머니께서 다 같이 먹으라고 주셨거든요 어? 진짜? 잠시만 아 배고팠는데 뭐다? 뭐야 이거 미쳤어 근데 맛이 다른건가? 음 우리는 바로 카메라 돌리죠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떡 와라비 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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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치랑 떡이 달라? 무슨 다른 뜻이야? 똑같잖아 근데 이거는 떡은 더 짠득 짠득하고 더 씹어야 되잖아요 이건 뭐야? 이거는 더 그냥 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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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이것도 맛있지만 밥을 먹고 싶어 우리는 밥파잖아요 응 잘 먹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 일본 스케줄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일본 스케줄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조금 조금 졸려 졸려요 우리가 거의 2주? 저번 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와서 1주 연속으로 일본에 오니까 재밌었어요 너무 팬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들이 좋고 앞으로는 약간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일본은 진짜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뭐 수수한 거를 말하면 편의점 추첨 메뉴 같은 것도 그렇고 방송에 가서 인사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멤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느꼈어요 다른 한국에서는 사실 멤버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제 일본에 오니까 제가 한국에서 멤버들 해주는 것처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해외 많이 가고 해외 팬분들 만나러 가고 싶어요 기다려요 근데 브이로그 재밌는 거 같아 브이로그 진짜 재밌는 거 같아 브이로그에 약간 봐줬어요 저는 계속 뭔가 기록을 남는 거를 좋아하니까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유튜브 보면 루셀라빈 공식 채널 우리 추억이 추억에 우리 추억이 다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찍고 있어 그리고 저희는 약간 맨날 이 순간에 팬분들한테 고유하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이로그를 계속 찍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고 또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고 또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고 또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또 볼 수 있는 날이 fort 침대가 쥐고 이번 앨범 스케줄은 독반이 없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독반 쓰니까 아마 숙소에 쓴 독반이지만 이런 약간 해외나 호텔에 차야되는 스케줄로 독반 쓰는 거 오랜만이라서 좀 신나게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음반 끝나고 아니 은채가 오는 거예요 내 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채랑 같이 편의점 가고 또 옆에 있는 최연이랑 윤진 반에서 다 같이 밥 먹고 그랬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뭔가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역시 하나인가봐 그래서 여기 진짜 졸리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자고 공항에 출발하겠습니다 자자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자고 좀 더 자고 좀 더 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